울산 잡고! 왓썹 고래들 우리 고래TV에서 말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댓글이 보니까 그때 220여개인가 그 댓글 읽어보니까 우리 박군 형님도 댓글 달아놨던데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박군입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군이 되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나눈겨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제기차기 해가지고 제가 졌죠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스튜디오 빌리고 벽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마이크도 좀 차보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뭐 종이로 해가지고 막 아니 참 박스로 막 무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런 기계 갖다 놓고 자동 추첨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니터도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20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랜덤 추첨 자 응모자 보기 열어봅니다 와 진짜 많다 와 자 여기서 이제 빨간 버튼 추첨 누릅니다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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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1등은 아 1등이 아니고 20명이 한꺼번에 다 뽑히네 이거 당첨된 거 그건 내용은 못 봐요 그거 한 번씩 좀 읽어드릴까요 그럴까요? 자 성주희님 박군 고향 울산 홍보대사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박군이 잘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면 울산은 자연스럽게 홍보될 겁니다 이미 홍보되고 있기도 하네요 트롯 특전사 울산이 고향인 박군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꽃길만 걸어요 박군님 박군 울산 홍보대사 위촉 축하합니다 박군과 함께하는 울산 사랑합니다 이서영님 코로나 시대에 박군 보며 힘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박군 좋은 일만 가득 안 하소서 서송희님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재밌네요 탱크님과 박군님 두 분 케이 웃겨요 거의 탱크가 다 있지 뭐 장현신님 박군 최고 울산 아들 우리 박군 승승장구하세요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지향님 박군님 저도 짜장 좋아합니다 솜솜님 구독했어요 이번 여행은 울산으로 가야지 박지혜님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박군님이 구독하라는디 해야지요 박군님 진행력 무엇입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다음 여행지 비스트에 울산 넣겠습니다 특전사 후임이 아닌가 애슐리 김 무조건 응원합니다 박군님 울산은 이 시대의 진정한 국민 아들 박군 보유씨 댓글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다 있네요 조현서님 이렇게 좋을 수가 건강 잘 챙기시고요 퀵보드 타고 싶다님 박군님 강철 부대 보고 너무 팬 됐어요 구르미님 너무 재밌다 박군 탱크 콤비 1박 2일 보다가 말고 배꼽 잡고 고래티비 박군 휴대폰보다 웃은 건데 옆 신랑이 1박 2일로 웃더라 난 박군 탱크 때문에 웃었다 1박 2일보다 더 재밌다 이승엽님 박군 때문에 구독 꼭 클린스 박군님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김명숙님 박군님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하트 하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석님 울산시 홍보대사된 박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래티비 응원합니다 구하이님 박군이 울산시 홍보대사라니 정말 최고네요 박군의 울산 홍보대활약 기대됩니다 이수님께서 새롭게 울산시의 홍보대사가 된 박군과 고래티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 써니린 님의 울산시의 홍보대사로서 대활약 기대합니다 샵 박군님 화이팅 샵 울산광역시 화이팅 하고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은경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커피였나요? 커피 좋지 어디 거죠?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다 가격대가 있지 아이스박스 내 주업이 있으니까 제자박스로 부를까? 아이스박스가 뭐죠? 프리퀀시의 주파수잖아요 뭔데? 검색해볼까? 아 진짜 아이스박스인데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거? 그 내나 그때 그거 아이가? 그 여행용 캐리어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당첨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날짜를 저희가 고지를 해드려요 6월 27일까지 저희 밑에 나오고 있는 그 메일로 본인 계정 캡처 사진 하나랑 그 다음에 이름이랑 연락처 이 세 가지를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6월 28일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제 SMS로 그 기프티콘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혹시 6월 28일까지도 못 받으셨다 29일인데 나는 안 왔다 이런 분들은 그럼 일단 스팸 문자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럼 저희 메일로 한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좀 잘하는 거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탱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잡고! 바람 많이 분다 바람 하면 되나요? 우와 대박 사건이 어디까지? 바람아 멈추어다 바람이 바람이 이리로 계속 잘 이리로 이렇게 잘 괜찮습니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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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천 개 타겟인데? 야 바람 부니까 안 된다 괜찮으십니까? 낙법 하셨습니까? 네 낙법 없다 네 역시 하고싶다 고맙습니다 ание